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웃음도 웃음이지만 어... 저기 정준화씨? 예? 벌써 시간 났습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요! 도웅이야! 저희들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꽁트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 많이 좋아하실 텐데요 국내 최초 꽁트쇼 리얼 꽁트 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꽁트 짝입니다! 후! 재석아! 재석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럼요! 리얼 꽁트 시작!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짝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재미를 좀 드려야 되거든요 저희 쪽에 토크라는 걸 좀 보여주세요 그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코너 속에 코너가 있잖아요 써니와 함께하는 금강불개라는 써니와 함께하는 금강불개 써니와 함께하는 금강불개 저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진짜요? 그럼요! 아 이건 길이 씨가 버텨낼 수 있을지 자 그러면 써니 씨부터 먼저 흡! 길을 보고 계시죠? 치아!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 둘! 셋! 셋!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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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뀐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진짜 사라져요 야 무대기 마녀 무대기 마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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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정말 괜찮아? 형! 여러분 이 냄비 이 아는 냄비 다 간다 다 간다 아는 냄비 여러분 금강불개 우리 길이 형 자! 시청자 여러분 바로 하하 팁에서 금강불개를 하고 있는데요 황금강 금강불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저희 냈다 고통을 요만큼도 웃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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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y 도시려도 다 이빨 일상치! 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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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영 앞을 보시고요. 앞을 보시고요. 이 앞으로 나오셔서. 진해, 소영 씨. 자, 오늘 정말 소통하는 TV와 함께하는 TV 시청자 여러분께서 마주시고요. TV! 그래서 TV!